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로 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신라를 데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방,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역의 중앙을 통과하여 그리고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에서 북쪽 본도와 갑바독이야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흑해 바다의 남쪽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섬을 거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리포로 가게 되죠. 빌리포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옥토를 다 움직여 지진이 나게 하시고 그 메어진 착고를 다 풀게 하시고 운문을 다 열어서 바울을 구출해 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간수를 비롯한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빌리포 첫 성에 도착했을 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여기에 빌리포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리포에서 이런 많은 일이 있었고 빌리포의 집정관들이 바울을 제발 좀 무리성해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정치 행정적인 빗박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력한 자들을 정치 권력들을 선동하여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례받고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 어떻게 한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나 싫어했던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천국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구원자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대속자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바울은 이제 빌리뽀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오늘 대살로니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울의 2차 전도요행 마게도니아의 헬라 문화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헬라 문화권이라는 것은 이방의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헬라의 철학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죠. 헬라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또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아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 자연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철학적인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헬라 문화권과 종교와 철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3페이지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빌리뽀에서 대살로니카로 가게 됩니다. 빌리뽀에서 대살로니카까지는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대살로니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살로니카는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전체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 지역, 아테네를 비롯한 고린도 갱그레야, 이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대살로니카입니다. 약 인구가 20만 명, 2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내륙에 풍요로운 그런 농경지가 있죠. 그것을 동쪽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이제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운송하고 큰 무역을 하게 되는, 중간에 위치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금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죠. 자, 160km.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5천km가 넘는 그런 아주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페이지에 대살로니카에 이제 이르게 되었죠. 대살로니카에 가서 제일 먼저 항상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라 이 말은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 바울은 항상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보금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7, 3, 20일, 21일 동안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을 방문하는 거죠. 세 번, 세 번에 걸쳐서 회당을 방문해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보금이 나와있죠. 누구를 전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 예수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미미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쫙 풀어서 안식일날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임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만민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네, 수많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복음을 세 번의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의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 있었다고 했죠. 경건한 헬라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들을 가리킵니다. 지체가 높으신 그리고 경건한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시기한 거죠. 시기해서. 시기하여서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불량폭력배들을 동원해갖고 확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을 막 선동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마침 거기 없었죠. 미리 피신에 있었죠.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다가 끌고 읍장들 앞에 끌고 갔습니다. 읍장은 자치도시를 책임지는 행정장관을 가리킵니다. 행정장관에게 막 끌고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왜냐?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가이사의 명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 이 가이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토스를 가리킵니다. 아우구스토스.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되어있죠. 아구스토. 아구스토가 명한 황제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처벌을 강화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선동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우리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다른 임금, 다른 왕, 다른 황제가 있다는 거야. 그가 예수인데 예수를 막 믿으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이란 뜻이라면 야, 왕. 다른 왕, 다른 임금을 섬기라고 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얼검에 갖고 모함과 선동을 해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돈을 내고 보석금, 돈을 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대살로니까 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배려하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까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구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티모덴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박합니까? 이 대살로니까에 믿지 않는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천하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그런 비전이고 뜻인데 그것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나라 이방적 우상에 가득한 그런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싫어하고 핍박하는 이 유대의 형제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 큰 벌을 받으려고 이 자들이 이렇게 날뛰며 선동하며 불량배와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정치 관리들을 갖다가 선동하여서 뇌물을 매기고 별짓을 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살로니카의 빌리포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살로니카의 아까 그 경건한 헬라인과 귀 부인들이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이제 도망치듯이 밤에 베리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대살로니카에서 베리아까지 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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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일을 갔다가 걸어와야 돼요 2, 3일 걸어서 밤에 급하게 출발해서 베리아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살로니카에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형성된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이제 말씀이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대살로니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나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아로 왔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대살로니카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 이 사람들은 이 대살로니카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강하고 대도시면서 수도라고 했을 수도 마게도니아에서도 대단히 자부심이 강하고 하여튼 간에 대단히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질이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좀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세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예 할렐리아 역시 베리아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저쪽 대살로니카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게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리아에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의 가정과 그 사람들의 가정에서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대살로니카에는 유대인들이 60km까지 쫓아와서 베리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리아에서도 보금전하는 것을 알고서 쫓아와서 무리를 또 움직여 소동하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그래서 베리아의 형제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바울을 빨리 급하게 바닷가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320km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신라와 디모덴은 베리아에 남겨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도를 한번 3페이지의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리아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바닷가 여기는 아덴까지는 320km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걸 육로로 간 게 아니고 아마도 바닷가로 바울을 데려갔다는 거 보니까 배를 타고 내려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를 타고 베리아에서 아덴까지 가게 된 것이죠 가면서 누구를 베리아에 놓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신라와 디모데를 놓고 왔다고 그랬어요 놓고 왔어 놓고 오면서 그들을 빨리 신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알죠 아테네 그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 아크로폴리스로 아크로폴리스 그리스에서 가장 최고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로 빨리 신라와 디모데를 다시 오게 하라고 자기를 베리아의 형제들이 데려다 줬잖아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빨리 아테네로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옵니다 오는데 다시 신라와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대살로니카로 보냅니다 대살로니카로 왜냐하면 대살로니카 형제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서 어떻습니까 바울도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도 바울이 미리 말해 여러분들도 내가 동족에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대살로니카 이 참 이 사람들 얼마나 강합니까 이 대살로니카 당신들의 동족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전해진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 줬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갖고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참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동욕자입니다 디모데가 청년이에요 청년 디모데가 가갖고 이제 그 대살로니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설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했는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막 이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막 노심초사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그걸 보고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대살로니카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편지 편지를 보내게 돼 그걸 이제 디모데가 갖다 주게 되죠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디모데 그 대살로니카에 보내는 그 편지 대살로니카 전설을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간절하게 그들을 삼아오고 사랑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형제 사랑하기를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밑에 아가야까지 이렇게 소문이 전파됐다고 그렇게 편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이 모든 몸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살로니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음란한 지역이 음탕한 지역이었어요 그 음란함에서 벗어나서 고룩함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경건함과 고룩함과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하는 편지를 보낸다니까요 대사오르니까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아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남쪽 주의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이 아테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 지역의 가장 최고의 도시인 것입니다 최고의 도시 최고의 도시로 불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의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최고의 도시 그 위에 보면은 파리테눈 신전이 있고 여러 개의 신전들이 큰 바위 바위 산을 둘러서 쫙 있습니다 신전들이 병풍처럼 쫙 이렇게 있고 중간에 석회암 115미터의 석회암 바위 덩어리 된 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레오바고 아레오바오라는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는 곳 여기에 이제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도시 그리스 최고의 도시의 최고의 그런 의결 재판 기구인 그런 아레오바고 그 바위 덩어리 그 광장 위에 서서 바울이 크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스토어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그런 강력한 양대 산맥의 그리스 헬라의 철학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대부분이 새로운 학문이나 무슨 새로운 철학 이런 것을 갖다가 듣고 막 서로 논쟁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거기에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보면 격분했다고 그랬죠 아테네에 왔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아까도 봤지만 수많은 신전들이 막 신전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큰 신전들이 막 있고 거기에 막 짐승을 잡아서 소나 막 제우수 신에게 막 짐승 잡아서 받친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들어진 재물을 먹으며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음란합니다 음란 음란해 자 그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격분한 거에 마음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격분하여서 회장에 가서는 유대인과 막 논쟁을 하고 변론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그러죠 장터에 가서는 이 장터는 그냥 시장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과 웅병과 철학이 철학을 막 그런 것을 논쟁하는 그런 중심지입니다 이 장터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라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도대체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 철학적인 것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새로운 학문인가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리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에피크로스 악바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즐거움 쾌락이 곧 선이다 그래서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학파인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요거랑 또 반대되는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아주 탐구와 이런 공부하는 것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야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서 아주 도덕적인 행동양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범신론이라고 해서 온 우주와 그리고 만물과 자연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이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말쟁이냐 말쟁이라는 말은 바울을 비하한 말입니다 남의 학설이나 남의 논문이나 남의 학식을 갖다가 차용해가지고 빌려와서 자기 것처럼 사칭해서 말하는 그런 자가 아니냐 조롱한 것입니다 조롱 자 그래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뭐냐면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뜻인데 아레스의 언덕이다 석회암으로 되어있는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중심에 큰 석회암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법정입니다 법정 그래서 아레스의 평회애라는 뜻인데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일종의 권력기구가 되겠습니다 아레스는 뭐냐면 제우스 신과 그의 부인 헤라 애기서부터 난 그 아레스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올림프스의 열두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인데 아주 아레스는 폭군이며 망나니로 묘사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아레스의 언덕이다 그런 아레오 바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는 겁니까 그리스 당대 최고의 도시 이 아테네의 가장 중심에 수많은 병품처럼 둘러싸여지는 신전들 앞에 있는 그 아레스의 언덕 그 위에 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별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쫙 전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성령해 주시는 지혜로서 그리고 바울이 이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바울이 여기 그림에도 나와있는 바바같이 가운데 그 언덕에 그 언덕에 바울이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 슈퍼스테이셔스라는 단어인데요 미신적이다 미신적이다 여러분은 참 아주 미신적이군요 그 많은 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신이 오죽하면 이름 모를 신까지 있어 이름 모를 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단을 만들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얼마나 미신적이야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다 만들어낸 신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어떤 게 자기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들이 복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자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놓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겠습니다 딱 접근이 벌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아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이 에피크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창조했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저절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고 말하죠 천지의 주제 이 말은 뭐냐면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으시며 어디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그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무슨 파르테눈 신전 무슨 신전 무슨 신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전이나 집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25절 8페이지 시작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그런 신이 아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는 게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땅의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바다의 고기와 이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이 자원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소유권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었고 나한테 좀 여러분들 내가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좀 바쳐요 그런 신이 아니라니까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그러면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샘과 함께 야벳을 통하여 이제 그들의 거주의 한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거주의 한계가 야벳족속은 이쪽에 유럽쪽에 살고 그 다음에 함족속은 남쪽의 아프리카쪽에 살고 그 다음에 샘족은 중앙 중앙 중동을 비롯하여 아시아 쪽에 살게 거주의 한계와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샘의 이제 샘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시대가 수천년 이천년 흘러가면서 바로 이 시대 이 시대 바울의 이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천년 지난 다음이야 이천년 지난 다음 아덤으로부터 하면 이제 4천년이 지난 거지 4천년이 4천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복음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야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 자연과 하늘을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신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살게 하셨다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잊지도 않은 우상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철학과 그런 우상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너희 시인이 누구냐면 크레타 섬에 출신의 에피 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스토어 학파의 이 사람의 시에 나옵니다 이거를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 철학의 바울이 능통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바울이 다 꺼내면서 너희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들도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막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해갖고 막 그걸 새겨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우상을 경비하며 섬겨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바울이 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며 그 철학적인 그런 그들의 사고를 다 꺼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바울이 지혜롭고 그런 명석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하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의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루시오와 다미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서 이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왜 우상을 버려야 되는지 앞에자 설명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금반이 진짜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주의 주제시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처럼 무엇을 바치라고 하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과 그런 여러가지 고안을 해갖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뭘 새겨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면서 이제는 보금이 이제는 이미 임하였고 보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임하였고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보금이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수많은 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지금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 이런 중요한 때 아직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 만미를 공유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믿을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무덤에 그 시체가 없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며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그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실을 갖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써 부활의 확증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부활과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몇 사람이 여기서 몇 사람이 이제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는 어떤 여자가 몇 사람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아테네에서도 이제 복음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바울의 이 참 이 담대함과 이 메시지가 강력합니까 바울의 설교와 헬라 철학자들의 사고를 잠시 비교해 보면 이 바울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고 스토학파들은 범신론을 갖고 있다라 범신론 우주와 만물과 자연이 다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영원전부터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무슨 존재해오던 원자들이 우연히 이렇게 집합돼갖고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렇게 진화란족으로 믿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인류가 창조되었고 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퍼진 그런 후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티카 아티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테네였죠 아테네 아테네 그 지역을 아티카라고 합니다 아티카 아테네 지역의 그 본토의 그 그 흙에서 자기들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 우리 아테네 그 지역 아테네 그 반도 지역에 속한 거기를 아티카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티카 본토에서 나오면 그 흙에서 우리가 저기 생겨난 사람들이야 다른 민족이나 족사하고 다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담과 하하로부터 다 한 혈통으로 다 형제의 원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삶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피크로스 이 사람들은 자연신론을 갖고 있다 신은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신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천주의 주제이신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들인 희생제사를 통해서 신들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들인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참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갖고 격분하여서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렇게 우상에 많은 고심에도 불구하고 몇몇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 이걸 볼 때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성을 돌며 5천 킬로가 넘는 3년에 걸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바울이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대살로니카 전세 읽어보면 대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살로니카 지역에 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내 생활비를 주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빌리뽀 교인들이 여러 번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줬다고 나옵니다 빌리뽀 성도들이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참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에게 복음 전해진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를 피신해서 지금 160키로 떨어진 대살로니카로 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쓸 것을 빌리뽀 교회 사람들이 루디아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돈과 물건을 보내줬다는 거지 그리고 바울은 대살로니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복음을 쳐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자세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